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똥입니다 네 오늘 맛밥은 후식으로 프렌치파이 사왔습니다 딸기맛 이거 되게 맛있는데 알죠 여러분들 마음을 읽고 제가 사왔습니다 프렌치파이 역시 후식은 달달한 걸 먹어줘야 돼요 굴짬뽕이라고 새로 나온 라면이 있는데 리뷰먹방 한 번 제발 만 굴짬뽕 제가 굴을 잘 못 먹는데요 어떻게 하지 맛있나요? 프렌치파이 잘 먹을게요 대떡님 저 방금 일어나서 뭐 먹을지 고민이에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아침에 시켜먹을 때도 많이 였고 와 이 달달함 와 진짜 맛있어요 다 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질질 때까지 먹을게요 해당님 프랑스에서도 잘 보고 있어요 지금은 오전 1시인데 잘생겨보고 있다고 프랑스에서 보고 있어요 엄청 고맙습니다 호두파이도 먹어줘요 이건 몇 개 전자인지 대표수도 먹어볼까요 똑같은 방법 말고 진짜 맛있는데요 사과맛은 제가 예전에 먹어봤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3개 정도는 전자인지 대표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굴 짬뽕에서 굴맛이 하나도 안 나요 굴 짬뽕에서 굴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 한번만 해주시라고 오 그러면 제가 한번 가지고 올게요 진짜요? 제가 바다향을 좀 많이 못 먹거든요 세 개는 전자인지 해가지고 살짝만 자 프랑스에서도 한식이 너무 그립다고 저는 일본 잠깐 갔다 왔었는데도 너무 땡기더라고요 김치찌개나 한국 오자마자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니 저는 해리 형이 하루 이틀 막 이렇게 갔다 오는데 어떻게 한식이 바로 땡긴다 하지 막 이랬었는데 제가 직접 갔다 오니까 아 진짜 땡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개씩 먹어볼까요 두 개씩 좀 이거 흘러내줘도 이해해주세요 이게 가두가 좀 어쩔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 운동하려고요 그 산 가면은 이제 운동하는데 많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저도 아 그 아구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걸음처럼 이렇게 해서 하려고요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전제에 돌림 가져올게요 딸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어? 와 비쥬얼 실합니까 딸기찜 됐어요 딸기찜에 뿌려놓은 듯한 딱 느낌 보이죠 와 먹어볼게요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약간 뜨겁게 하면서 바삭한 거 덜한데 그 딸기 맛이 더 세요 저 운동은 그 컨디션에 따라서 오래하는 날도 있고요 적게 하는 날도 있고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 물님 반가워요 우리 재훈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제 위를 판단하면요 한 라면 7개 8개 먹으려나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많이 늘긴 했어요 위가 예전에는 5개만 먹어도 진짜 힘들었는데 다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질려 질려 양이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살이 이렇게 쭉 빠른 게 살쪘다는 소리 많이 나니까 그냥 학 빼야겠다 하고 나서 제가 진짜 마음먹고 뺀 거거든요 진짜 노력해서 뺀 거예요 노력해서 맛있다 다 먹어야겠다 헬로우 아 예전 영상에는 약간 제가 볼살이 좀 통통하게 나오긴 하는데 다 뺐어요 이제 빼지 말고 유지예요 근데요 사람들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서 그런데 떵깻잎 채널 말고 캣떵잎 채널 만드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저희가 한 채널로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한 채널을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남이면 모르겠는데 같은 가족이라서 굳이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메리카노에 나 하나 더 먹고 싶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우리 SBT니 반가워요 우리 지완님도 반갑습니다 마지막 한 두 개만 더 먹을게요 많이 먹는 거 같은데 좀 많이 먹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줄여두지가 않지 엄청 먹는 거 같아요 이건 양이 좀 많네요 과자 또 엄청 먹는 거 같은데 질려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네 우리 아영님 우리 종우님 반가워요 우리 여우님도 반갑습니다 엉덩님도 반가워요 턱이 아파 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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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겁나게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